네 안녕하세요 이영지구요 오늘 제이미씨와 이렇게 쟁갈하게 되었는데 고영지 고영지 재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혹시 말 못해? 유노 영지랑 제이미랑 유노 저희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? 약간 캔을 따는 소리가 나죠? 오케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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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둥 뽑아 기둥 뽑아? 나도 뽀뽀하네 나는 대색임질 같던데 그냥 저는 그냥 그걸 다 I don't need your love 이러면서 인사해요 아 진짜요? 네 진짜로 영지 알죠? 영지 영지 맨날 I don't need your love 이러면서 와 와 진짜 은영님 김은영 배우님 와 승배님 진짜 멋있어요 승배님 승배님 배우님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잘 따라 그게 인사법이군요 네네네 진짜 짱이네 감사합니다 That's my gir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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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웨이 하시더라고요 아 That's my girl You way That's my girl You way That's my girl You way That's my girl 여기에서 더 문화 발빵 같은 소리가 나면 되는데 저는 못하고요. 영지야! 눈 좀 그만 뒤집어 영지야! 이거랑? 눈 좀 그만 뒤집어 영지야 너 예쁜데 왜 그래? 이 소리 어떻게 되시는지 알아요? 아에에에에에에 아 영지야! 영지 성대모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이미 성대모사 한번 해주세요 어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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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